오, 화장품. 때론 이거 없이 못 살 것만 같아요. 하지만 만일 화장품이 살아있다면요? 만일 화장품이 사람이라면요? 그들만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? 아휴, 너무 심심해. 매니큐어 하실 거면 자리에 앉으세요. 이 손 좀 관리해 줄 수 있나요? 네, 손 이리 주세요. 어디 봅시다. 이 정도는 내가 본 최악은 아니에요. 하지만 확실히 이걸로 손질은 좀 해야겠네요. 좋았어. 이제 철거 작업을 좀 시작해볼까? 정확성을 기하려면 이 자가 필요해. 그래,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. 좋았어. 거의 다 됐어. 이제 작업을 시작하자. 이 작업은 전동 공구가 필요해. 이 드릴로는 안 되겠어. 톱을 써야지. 생각했던 것보다 까다로운 작업이네. 우와, 이거 좀 무서워지는 것 같은데? 괜찮아요. 계속 하세요. 좋아. 다시 작업 시작. 짠, 다 됐어요.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를 해야 하니까. 아, 아주 깔끔해요. 여기 매니큐어 비용 있어요. 98, 99, 100 어휴, 이제 족집게를 쓸 차례야. 우,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군. 난 눈썹 뽑는 거 정말 싫어. 아야, 이번에는 정말 아팠어. 좋아, 눈썹. 모양을 다듬어 주겠어. 좋아, 잘했어. 털이 너무 많아.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지. 왜 나는 완벽한 눈썹을 갖지 못한 걸까? 음,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. 뭐? 안 돼. 나는 코털용이 아니란 말이야. 뽑았다. 아야. 이거 정말 아파. 우,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.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. 적어도 깔끔해지기는 했네. 다 됐어요? 좋아요. 고마워요. 아주 잘했어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사진 찍으려고요. 좋아요. 자리에 앉으세요. 좋아요. 준비됐어요. 음, 얼굴에 파우더 좀 약간 바를 수 있겠어요? 어, 그럼요. 여기 브러쉬랑 콤팩트 있어요. 좋았어. 이제 일을 할 준비가 됐어. 내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. 잠깐이면 돼요. 우, 이거 너무 재밌어. 지나치게 많은 거 좀 털어내고. 좋아. 이제 번들거림과는 짝별. 사진이 아주 잘 나올 거야. 으취. 어머나. 죄송해요. 좋아요. 이제 준비됐어요. 알겠어요. 전 그렇다면. 웃으세요. 좋습니다. 통과하세요. 스캐너를 통과해 주세요. 오, 거기 잠깐만요. 거기 잠깐만요. 안 돼요. 들어가고 싶으면 눈화장을 고치세요. 오, 정말 죄송해요. 그럴게요. 아, 브러쉬가 완전히 말라버렸어. 여기는 너무 건조해. 물. 난 물이 필요해. 물이 부족해. 안녕. 이 잔인한 세상. 이제 어떡하지? 어, 저기. 좀 도와줘. 여기 있어. 물이 도움이 될 거야. 오, 물. 소중한 물. 어, 훨씬 더 낫네요. 잠깐.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. 훨씬 좋네요. 이제 통과해도 좋아요. 들어가세요. 난 이 일이 정말 좋아.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. 아, 정말 잘 잤다.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지. 음, 내 안경이 어디 갔지? 훨씬 낫네. 아직, 들어가라. 이 귀걸이가 아주 잘 어울릴 거야. 좋아. 렌즈를 낄 차례야. 어휴, 이거 정말 끼고 싶지 않은데. 꽥, 꽥. 안녕, 우리 아저씨. 좋아, 해보는 거야. 으악, 으악. 춥고 건조해. 얼른 해치워버리자. 싫어, 싫어. 안 들어갈래. 네 눈에 들어가기 싫단 말이야. 으, 됐다, 됐어. 그냥 안 끼면 되잖아. 아. 집에 오니까 좋다. 오늘은 그냥 안경을 써야겠어. 아휴, 하마터링 큰일 날 뻔했어. 어? 정말 고마워요.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기다리는 동안에 화장이나 점검해야지. 어머나 세상에. 이건 뭐야? 안 돼.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야. 이걸 없애야 해. 지금 당장. 안 돼. 안 돼. 날 그냥 내버려 둬. 잠깐, 이걸 짜면 더 흉해 보일 텐데. 어디 보자. 이걸 빨리 숨겨야 하는데. 이 파운데이션을 써야겠어. 너무 많이는 말고 여드름을 가릴 정도만. 좋았어. 바로 이거야. 여기 작업 주문이 들어왔어. 아, 이거 느낌이 괜찮은데? 완전히 덮으라고 되어 있는데. 한 번 더 칠해야 할 것 같군. 퓨, 훨씬 낫네. 오, 저기 있구나. 오, 타이밍 좋았어. 오늘 정말 예쁘다. 너 주려고 가져왔어. 정말 잘 잤어. 따뜻한 샤워를 하면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. 음, 난 이 샴푸 냄새가 너무 좋더라. 거품도 아주 잘 나. 안녕, 머리 감는 걸 도와줄게. 두피 마사지를 하면 건강에 좋아. 휴, 이거 아주 힘든 일이네. 귀를 닦는 것도 잊지 마. 어, 아야. 내 눈. 눈알도 비누로 박박 닦아야지. 히히히. 오, 훨씬 낫다. 와, 안 돼. 나의 천적, 물. 안 돼. 하수구는 안 돼. 그 수업이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. 교과서를 락커에 넣어야지. 얼마나 세상에. 잘생기네다. 얼른 머리 좀 만져주고. 우, 어쩌면 좀 더 치장이 필요할지도 몰라. 향수를 약간 뿌리면 도움이 될 거야. 안녕. 내가 도와주러 왔어. 나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. 날 더 뿌려. 좀 더. 좀 더. 좋아. 좋아, 이제 준비됐어. 이거야. 너무나도 환상적인 내 향기. 우와, 이거 무슨 냄새지? 어휴, 콜라, 콜라. 너무 독해. 안녕, 얘들아. 만나서 정말 반가워. 한 가지 화장품에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어느 것을 고르실 건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런 멋진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. 2, 3, 2, 1 4, 4, 5, 3, 2, 1 4, 5, 4, 5, 6, 7, 7, 8, 9, 9, 9, 9, 10, 10 cans tw apples, 다음은ي 특산도원의 회어로 요거ic